안녕 종이나라 친구들 오늘은 색종이로 까딱까딱 큰드리 인형을 만들어 보아요 반면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흰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관을 접어주세요 앞장을 오른쪽 면에 맞춰 접어주세요 뒤로 관을 접어주세요 매납장과 맨뒤장을 나란히 포개어 잡아당기며 눌러 접어주세요 양쪽의 앞뒤장 모서리를 비스듬히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아래쪽의 모서리도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아래쪽의 모서리도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토끼 귀 모양을 두개 잘라주세요 나라풀로 토끼 귀를 위 양쪽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나라풀로 토끼 귀를 위 양쪽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눈 스티커로 토끼 눈을 붙여준 뒤에 종이나라 나라색 연필로 토끼의 코아이도 그려주세요 흔들이 토끼 인형 완성!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흔들이 인형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 원하는 동물 모양의 흔들이 인형을 만든 후에 누가 오래 안 넘어지나 얘기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